팀 탑이 재미있어 박방을 했습니다 오늘 방금 생방울 했잖아요 팬들이 소리를 되게 잘 질러주셨어요 나는 그거 보고 엄청나게 되게 힘있게 잘했어 잘했어? 잘했어? 거기서 끝난다 저는 저희가 이번 활동 때 공약을 많이 했잖아요 그걸 또 이제 저희가 공약을 실천해서 아직 몇 개 남았지만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되게 좋은 추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약이 아직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일단 저는 빠른 실내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요? 네 캡시는요? 저는 또 빠른 시일 내에 팬 사인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방송 정말 끝까지 우리 팬들과 활기차게 정말 열심히 한 것 같고요 네! 저희 이제 팬 사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!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누군가 손들은 없을 거래? Леб joule 아직 감세에 입고 ‑‑ 하나 둘 셋 사이트 사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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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